지띠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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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반기 운세에 초반보다는 하반기 운세에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도 할 것인데 내가 보는 하반기에 지띠소띠에 대한 총운은 연어를 실어 들어가는게 아니고 또한 남자와 여자의 운은 다 틀리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를 통틀어서 크게 나쁜것이냐 좋은것이냐만 일러줄테니까 참고들 하시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일러 드릴테니까 참고해주시고 2020년 하반기 들어가서 임자생 지띠 49세죠 이분들은 47세를 기점으로 운이 쭉 올라갔던 인연의 문서를 잡았다던가 또한 사업의 문서를 잡고 좋은 일이 조금 많으면서 이제 초반까지 조금 곡성세를 탔을 거예요 왔는데 이제 임자생 지띠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50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가지고 있던 것들이 주춤해지는 그런 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라든가 뭐 모든 문서 또한 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뒤로 한 발을 빼시고 한숨을 크게 고르신 다음에 내년 한 해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더 나아지는 걸로 보여요 4월 5월생들은 조금 몸이 조금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9월이나 10월생 같은 경우는 내한테 있던 금전이 조금 나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사업으로 나가는 금전이냐 또한 이제 사람으로 들어오는 이제 망조가 되는 금전이냐 그런데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인가가 나하고 동업을 하자거나 할 때는 한 발을 빼시고 그 사람을 잘 살펴보는 것도 돈을 지키고 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몸이 아프시다면 병원을 한 번쯤 가서 정기검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애정후군에 있어서는 이제 임자생 지띠들이 조금 싸움수 다툼수도 있어 보이니 그분들은 서로 간에 조금씩 한 발 양보를 하고 그렇게 간다면 내 가정도 조금 편하게 지킬 수 있고 여자분들은 입설구설을 탈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조금 상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띠 3제죠 제가 지난번에는 47세 개축생 소띠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10년 젊어서 을숙생 소띠 3제지만 복삼제 또한 운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복삼제로서 작년에 뭐 조금 힘든 고비가 들어오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돈을 들여서 나는 모르지만 이 선생님들 말을 듣고 운맞이를 하셨다는 분들은 아마 올해 조금 힘든 고비를 넘고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뭐 문서를 잡았다거나 직장에 운이 없어서 직장으로 들어갔다거나 또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좀 손쉽게 흘러가는 3제지만 3제가 아닌 그런 운이 들어왔고 문서 운도 하반기 운으로 가서는 음력으로 6월 7월 지나면 내가 받고자 하는 문서 운도 들어오고 또는 문서가 돌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뭐 주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은 금전은 없다고 해도 금전은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의 운으로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숨을 고른 다음에 내 주변에 사업을 하자고 같이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동향을 잘 살펴본다면 재물의 손실은 맞고 갈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구설 같은 경우도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입설 구설은 조금 따른다고 보지만 크게 치지는 않고 12간제수 같은 경우는 4월 5월생들이 조금 입담이 좀 세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이제 12간제 이런 구설이 따르니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금전 운으로 봤을 때는 장연에 운이 들어오면서 모든 걸 조금 정리를 하고 가셨던 분들은 금전이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고 후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10원이 11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가니 너무 많은 것들이 뭐가 문서가 돌고 사람이 돌아서 뭘 하자고 해도 약간은 조심을 하시고 내 주변 동향 잘 살펴보신다면 금전의 손실을 막고 또한 문서 운이 좋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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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